자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영상을 깜빡해가지고 다시 이어서 찍어볼게요 뭐냐면은 댓글로도 요청을 주셨던 내용이고 앞에 영상에서 제가 깜빡해서 언급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순회, 순회 지도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 항목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이 순회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이 얼만큼 얘기를 하는가 질문을 하였는가 그 다음에 뭐 학생들한테 반말을 썼는가 학생들이 뭐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였는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학습 모듬 활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수업 모형을 적용시켰을 때 적절하게 학생들과 소통을 하였는가 아니면은 학생들 수준에 맞는 내용을 뭐 구상하였는가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추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순회 지도 시에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편한 스타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편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에 우선 제가 편했던 스타일을 조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첫 번째로 굉장히 잘한 경우를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잘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뭐 방안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모듬 활동이든 개인 활동이든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적었다라는 걸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적었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적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양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많이 적어주었네요 혹은 아니면 일상생활이랑 연결을 지어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경우를 적어주었네요 어 이거는 아주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하고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부족한 경우였죠 이거는 제가 말이 조금 모순될 수도 있는데 항상 긍정적인 상황만 가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족한 상황에는 모듬 활동이면은 이게 무조건 100%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이상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족한 상황일 때 뭐 학생들이 집중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딴짓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약간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도와줘서 이제 발도둠을 해가지고 좀 더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우에는 뭐냐 너무 이상적으로 했을 때 혹은 아니면 너무 추상적으로 했을 때 뭐 예시를 들자면은 그때 수업 시연했을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네티켓에 관련돼서 실천 방안을 적는데 뭐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너무 극단적이다 뭐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찾는데 친구들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적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실천하기 힘든 내용이니까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자 일상생활에서 이제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는 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역할을 강조를 했어요 그때 한창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금이, 나눔이, 그 다음에 집중이라는 식으로 모둠 활동 내에서 역할을 잘 분배해가지고 협동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기록이가 잘 적고 있다 근데 기록이만 하고 있다 다른 친구들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역할을 조금 강조를 해가지고 몇 명만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몇 명도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는 식으로 하거나 좀 연습을 할 때는 아 여기 너무 언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라는 말도 쓰긴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마시라고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나요? 어쨌든 이 경우에는 강조를 드려야 될 점은 우선 교사가 도와줬을 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시는 거는 괜찮다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순회 지도 했을 때 다문화 가정을 가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다문화 가정이어도 되고요 탈북 학생이어도 되고요 내가 이만큼 다양한 상황을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거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후배가 카이라고 카이라고 했을 때 카이도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네요 단어가 어려운 건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순회 지도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또 질문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적지는 않았는데 아 네 거기 손을 들고 기다려주었는데요 질문이 있나요? 아 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요 이 개념은 이거예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냥 가가지고 관심을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관심과 흥미 이제 뭐냐면은 뭐 그림을 그리라고 시켰어요 그러면은 아 여기는 색연필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냥 뭐냐면은 팩트만 얘기를 하는 거죠 팩트만 아 색연필을 쓰고 있네요 뭐 크레파스를 쓰고 있네요 여기는 사절제를 벌써 반이나 채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관심과 흥미만 보이셔도 되는 거죠 뭐 예시를 들면은 뭐 분량 또 있겠죠 분량 같은 경우에 어 벌써 여기는 일찍 끝냈네요 자 일찍 끝냈다 라는 경우 라는 경우 혹은 아니면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갈렸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스터디원들끼리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가정을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조금 감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학생들한테 아 시간을 몇 분 주면 될까요 아 네 10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10분을 주도록 할게요 라고 해서 딱 10분만 주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10분을 줄게요 라고 해놓고 시간이 부족한 모듬 손을 들어볼까요 아 저기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럼 선생님이 2분만 더 주도록 할게요 라는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 뭐가 올리냐 틀리냐 학생들에게 시간을 물어본다면은 교사가 고지를 해야 되는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해서 시간을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조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 가지 다 괜찮습니다 근데 뭐를 해야 되냐면은 학습 활동 시간이 있잖아요 요거를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공지를 해줘야 됩니다 끊임없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학습 활동을 만약에 예를 들어 10분을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10분을 줄게요 자 10분을 10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타임을 공지를 해줘야 돼요 자 5분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을 때 다 됐을 때 이제 끝났는데요 라고 하고 플러스로 하면은 좋은 게 아 약간 시간이 모자란 모둠이 있으니까 저 모둠을 위해서 기다려주면서 나머지 모둠들은 칠판에 나와서 붙이고 기다리도록 할게요 라는 식으로 시간을 약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요 이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모둠 활동을 시켰는데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뭐 할 게 없어요 심화학습도 없어요 그러면은 요런 멘트를 더 넣어가지고 시간을 며칠씩 더 늘리는 거예요 자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라고 조금 공백을 주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공백을 주는 것과 수업이 다 끝났을 때 시간이 많이 남는 거는 좀 차이가 큽니다 시간이 남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감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1분 이상이나 2분 이상 혹은 아니면 뭐 진짜 크게는 5분 이상 남았다 나는 모든 수업 내용 요소를 다 말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5분이 남았더라 가운드로 치면은 15분 수업하고 5분이 남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얄짜록이 감점이 돼요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중간에서 좀 끌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5분 남았어야 뭐 그 다음에 시간을 더 줄게요 이렇게 시간을 좀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순회 지도 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은 순회 지도에서 여기서 가장 내가 잘하고 강조하고 싶은 질문을 딱 한 가지든 두 가지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회 지도에서 이 질문들은 언제 넣냐면은 여기서 여기서 넣으셔야겠죠 활동 활동 여기 순회 여기서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최소 두 개 여기서 최소 두 개 두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시를 좀 많이 만들고 싶은데 저도 창의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회의 질문도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순회의 지도도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편집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잔뇨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